기타의 기타의 구조 안녕하세요 해피엠 기타의 이화균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기타의 종류와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기타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타의 파인 부분이 오른 다리에 올라오게 놓고요 기타 넥이 바닥과 수평이 된 상태에서 살짝 올라오는 정도가 좋습니다 넥이 바닥 쪽으로 내려가면 잘못된 자세입니다. 두 번째, 기타는 배에 최대한 밀착해주시는 게 좋고요. 처음 하시는 분은 보통 지판을 본다고 기타를 앞으로 이렇게 기울이는데 그러면 연주하는 손목까지 기울여져서 무리가 갑니다. 세 번째, 왼손 엄지는 항상 넥 위에 올라오도록 하면 됩니다. 가끔 특이하게도 엄지를 이렇게 내리고 연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이건 틀린 자세입니다. 네 번째, 오른손 팔꿈치는 상밥 끝 부분이 바디에 닿도록 하고 팔을 휘둘렀을 때 사운드 홀을 지나가게끔 위치하면 됩니다. 종종 오른팔이 너무 안쪽이나 바깥쪽에서 연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운드가 좋지 않으니까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앉아서 연주해도 기타가 너무 낮아서 불편하다면 발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시중에서 판매하는 발판도 있지만 돈 쓰기 싫고 누구 보여줄 필요 없다면 적당히 책 같은 거 쌓아서 사용해도 되겠죠. 네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